저는 이제 약간 그냥 볼펜 같은 볼펜 이렇게 막 딱 써 놓은 것처럼 종이에 그냥 막 써 놓은 것처럼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고마워 불쾌한 느낌 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손 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네 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네 노력해 보신 줄 오 멋있더 아 이거 달걀 해도 좋아 네 하던데 넌 맨날 똑같아 이걸 얘기하는데 그 말을 잘ц 씬 말해서 온 거 너같이 얘기하고 넌 맨날 똑같은 거 그 뭐 약간 요거인가요? 네 너무 힘드시다, 이게. 지금 온몸으로 열을 하고 있어요. 힘들겠다, 힘들겠다. 손이 나야, 이거? 기분이 있어요. 기분이 있어요. 카메라 없어. 대상인데, 대상? 맞아, 맞아. 맨날 그랬어. 와, 깜짝이야, 이게. 그, 저는 뭐 몸을 균형을 잡아야 되거나 이런 거 없죠. 알아서 맡기면 되나요? 와, 씨. 이거 안전한가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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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역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날은 바로, 즉석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이거 절차도 그렇게 뛰면 돼요? 네. 이거. 해야죠. 꽤 높게 뛸 수도 있어요. 그쵸? 네. 아, 나 얼마 전에 이거 타긴 탔어.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고마워, 혹시 많아. 생각보다 아무 감옥이 없어 봐. 아, 좀만 더 섰다가? 네. 아, 네네네. 아무 감옥이 없긴 해요. 아무 감옥이 없나요? 이게 내가 눈을 감아서 그런 거야, 이게. 나 얼마 전에 태국에서 무슨, 모트로 이렇게 다 날리는 거 있잖아. 그 탔었는데 그 진짜 높게 날아갔었거든요. 엄청 높게. 그래서 약간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. 뭔가 더 높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서 아쉬워. 너무 조금 올라간 거 아니에요, 감독님? 너무 낮아서 아쉬워요. 10m까지 올렸어야 되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갑이.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이게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. 괜찮아요. 네. 와. 대박이번울모드 이케어. 렛츠 Paradise! 하아, 누가 좋아하는. 호에하지 않아 나. ouble F他们의 남자를웅 할 때 든다 esa词과 같이 되는 것임이 이름으로 onto Cicler. 그녀가 더 나을 둔 매일 나의 품 중인의 품 thing이 있었네요. 해줄게 Yeah I don't regret it credit 어제 너여야 행복해 너도 이렇게 나에게 말해줄래 Yeah I don't regret it credit baby I'm wanna 비 널 지킬게 I'll say it again 잘한다 말해줄게 Yeah I won't regret it 내 답은 늘 먼저 시간을 돌아가 또 난 똑같아 이 정도는 순간 왜 이렇게 어두웠잖아 아까 나 와이어 사업 알았어 알았어? 약간 그 오오오오 오오 오오 멋있어 약간 비니원올 비니원올 에어 에어 이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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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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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이퀄 법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네 이거요? 네 안테네가 뭐예요? 요즘 사람이라 몰라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전화 안 터지면은 아 잠깐만 여보세요 뭐라고? 어어 터진다 터진다 어허허허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다 펴지지도 않아 요만큼이야 딱 요만큼 약간 디스크 자세 이때 스피커본도 없었는데 와 이때는 없었어 이거 다음 한참 두 번 다음에 좀 이제 화면 생겼을 때가 아빠가 이제 송수했을걸? 그 전에 집전화가 여기다가 그래서 집전화로 다 원래 부자중 남겨놓고 친구 집에 전화할 때도 집전화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어?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로 펴드시카 아 붙고 있다가?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뒤에 있는 네네 와 내가 어떻게 안 눌러? 이거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뒤로 나도 우와 감독님 팍 깼어 여기 앉아있으면 느낌 나와서 아 근데 진짜 겨울 촬영 아닌 게 진짜다 너무 다행이야 만약에 이거 지금 1월 달 앨범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12월 달에 찍을 텐데 이거를 와 아찔해 옛날에 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는데 거미처럼 근데 옛날보다 많이 작아졌어 옛날에 뭐 진짜 거대했잖아 다리도 이렇게 진짜 거미처럼 막 더 지금도 달려있긴 한데 액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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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괜찮으시겠어요? 네 이어폰 끝났고 사운드가 이 정도라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노이즈 캔슬링 뭐 껴야 될 것 같은데 이어폰이라도 아니 제가 저기 놀라면 놀라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이게 찍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거 할까봐 그래서 지금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는 걸 저희가 아 이게 익숙해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나 귀에 뭐 꼽을 거 없나? 그러니까 두 발 때 터지는 거죠? 네 네 한 발 뻥 액션 뻥 이거 이렇게 믿을게요 아 믿지 마세요 나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노 하나 뻥 망했다 빨리 갑시다 하이 액션 컷 좋습니다 네 플레이베트 한번 볼게요 오케이요 오 체 안나 체 안나 체 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... mejor다 저게 잘 안 Political 갔다 뭐 Asked 이거 뭐 이 정도만 하는게 오케이요 위리 오케이요 오케이요 돌아가도 난 똑같아 했어도 한순간도 Don't regret it 후회 따윈 따윈 절대 never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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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고생하자 가보자 내 두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내가 노래 멈추고 사랑한다고 말한 건 널 꽉 안아줬던 것 더 이상 친구로 널 대하는 건 그만하자면 내 맘을 고백한 것 축복 같은..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그때로 돌아가 네 옆에선 데도 변하는 건 없어 하나도 너 카즈 난 더 없이 행복해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않아 난 Yeah, I'm ready for driving 다 같이 오십다 하면 오케일 오케일 말해줄게 말해줄게 Yeah 너여야 행복해 너도 이렇게 나에게 말해줄게 근데 잠 들 것 같아 저 모레한테 해줄게 네 원피 널 지킬게 I'll say it again 언제든 말해줄게 Yeah, I won't regret it 내 답은 넌 시간을 돌아가도 난 똑같아 있어도 한순간도 수고하셨어?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